3.1절 특별사면대상자가 오늘 발표됩니다.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3.1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이번 특사회는 위안부 합의, 사드 반대,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등 주요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뇌물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와 음주운전자 그리고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